오늘 백캠 이렇게 출연하시는데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백캠 출연하시는데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MSG 원어비의 이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가수로서 라디오를 출연하시는 건 거의 처음이시지 않나요? 인생 모릅니다 인생 모르죠 사납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세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수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MSG 워너비 김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백캠은 처음 출연하신 건가요? 저는 많이 출연했죠 김정민으로 아 김정민으로 많이 출연하셨구나 오랜만에 우리 배철수 선배님 부탁드리고 MSG 멤버들 다 같이 오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원슈님 안녕하세요 원슈님 당연히 처음이시겠죠 여기? 네 당연히 처음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기대되고 설레고 너무 주변 분들도 소식 듣고서 레전드라고 완전 레전드 방송이죠 네 많은 걸 얻고 오라고 그러면서 칭찬해주셔서 기대됩니다 오늘 말 많이 해주세요 네 오늘 되게 이쁘네요 감사합니다 이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거 또 MBC 라디오에 또 두 대 두 대 두 대 한 3년 했죠 네 네 네 라디오 전문가죠 석진이 형 아 이게 나 철수 형님을 라디오 할 때 3년 동안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많이 마주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런데 막상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야 제가 리스펙하는 분이잖아 아마 우리나라 음악인들 다 리스펙하는 분이기 때문에 뭔가 영광스러운 그런 느낌? 그래도 오늘 많이 이렇게 얘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 아 형 굉장히 진행 잘하시네요 아 저요? 아 진짜 소질 있으세요? 저 이런 거 해야 되나 봐요 저는 이 뒤에서 네 너무 잘하는데? 네 저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 또 생방이기도 하고 우리 원슈도 긴장을 좀 하고 있을 거고 긴장 많이 풀어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좀 이따 봬요 네 좀 이따 봬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아모니카 반갑습니다 안녕 아모니카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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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엄청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잘 끊어주셔서 감사해요 잘한다 아 예 아닙니다 일단은 뭐 백캠 나와서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네 사실 저도 백캠이 처음입니다 네네 그러나 벗 우리 멤버 여덟 명과 함께 한다는 거에 어우 졸려 어우 졸려 어우 졸려 어우 졸려 어우 깜짝이야 네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오늘 재밌게 한번 사고 한번 쳐보고 싶습니다 아우 사고 치면 안 돼요? 아 예 그런다고 합니다 저기 우리 창모 형 입 좀 막아주시고 누가 네 입이 막혀 있는데 하하하하 아무튼 감사하모니카 아 감사하모니카 네 우리 쌈디씨는 어떻게 해요? 백캠 얼마 안에 나왔어요? 저도 처음이죠 백캠 처음이죠 네 진짜 라디오라는 제가 플랫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 맞아 라디오에서 얘기하는 게 또 다르잖아요 네 오랜만에 뵙는 건데 떨리기도 하고 또 생방이니까 오늘 좀 말 조심하고 네 아마 우리 여덟 명이라 두세 마디도 못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한 두 마디 하다 보면 1.5마디 정도 한다고 생각하고 네 네 어쨌든 재밌게 저도 하다 가겠습니다 네 우리 MSG 워너비 멤버들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든든합니다 아주 아 우리 즐겨요 예 예 지금 벌써 그 재정이는 제작진과 벌써 밀당이래 바로 제작진과 지금 한마디 더 하기 위해서 네 참 잘해요 저런 거 지금 비즈니스 중이에요 예예 네 지금 말을 아끼고 아아아아아 알았습니다 이동휘씨는 어디 보고 있어요? 저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거 모니터 계속 아 진짜로? 처음 온 건 아니잖아요 처음 온 건 아니잖아요 처음 왔죠 라디오는 자주 왔었죠 아 자주 왔었는데 뭐가 신기해요 부철수 선배님 아 아 레전드 레전드 자 이어받아서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때요 기분이 이렇게 우리 MSG 워너비가 백캠에 이렇게 출연하게 됐는데 BTS 다음이 처음이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BTS 다음 처음이죠 네 BTS급이라는 것 BTS급까지는 아닙니다 저희가 섭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다 얘기했다 김태호 피디님 덕분이고 우리 MSG 워너비 제작진분들 그리고 유하우님 덕분이라서 들어가는데요 들어가는데요 들어가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형사님 덕분이에요 희망